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다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소 고압적이기도 하고 강압적이기도 하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인 그런 발언들이 지나치게 근래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야단치기가 일수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당신들은 뭘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묻기라도 하면 한근의 책으로는 다 못 쓸 정도로 많은 실수와 실책과 실패가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인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들 가운데서도 누가 어떤 집단이 잘못했어 이렇게 되었다 이런 원성으로 밖에 들려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대통령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너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비언은 아주 시위적절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공에 목을 맨 나머지 목표 확진자 수를 비현실적으로 낮게 잡고 그 목표에 매달리다가 방역 독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방역 독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역 독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역 독재에 대한 우려가 사실 세상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재라는 것이 어디에 한 군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단 한 분야에서 독재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그 독재의 성과에 대해서 확신을 주게 되고 그럼 독재자는 점점점점 더 독재의 길로 질주하게 됩니다. 방역 독재에서 스스로 효과를 거둔 것처럼 자신이 착각하게 되면 여러 분야로 독재의 속성과 또 독재의 특성과 독성의 조치들을 다양한 분야로 대표 확장해가는 것이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방역 독재한다고 해서 방역 독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역 독재가 온 군데에 무선 독재 무선 독재 형식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지금 권력은 사법부 입법부 언론 검찰 등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독재가 여타 분야로 마구잡이로 확대될 것을 보통 시민들은 두려워하고 우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경향은 독재에서 빈번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너무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외치는 모든 집회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시행해 왔습니다. 8월 25일에 열린 국무회의는 심리아 집회와 시위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공포 이후 3개월 내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연내부터 심리아 시간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 집회와 시위의 소음 기준이 아주 강화됩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주변 집회를 원천적으로 검지시키기 위한 문정부의 조치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현행법상 양안 집회의 시간들은 일몰부터 일출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학교 등의 소음 기준은 60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리아 시간대는 오전 0시부터 7시 사이로 따로 구분되고 이때 주거지역 등 소음 기준이 50dB 이하로 대폭 강화가 됩니다. 또한 소음 측정 시에 순간 최고 소음도 기준도 도입됩니다. 종전에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 값으로만 위반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순간 소음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찰이 집회나 시위 주최적이나 참가자들을 옥죄거나 구속하거나 벌을 주는데 아주 용이하도록 그렇게 집시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하기 이전에 이미 정부는 꾸준하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집회와 시위에 재갈을 물리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를 검지시켰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6월 달에 심리아 집회 전면 검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조치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단체 공권력 감시 대응팀이나 참여연대나 민변 등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이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공권력 감시 대응팀은 이렇게 엄격하게 소음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집회나 시위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데시빌 계산식에 따라서 60데시빌에서 50데시빌 55데시빌로 줄이면 실제 음량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회의에서 또 한 번의 강경한 대책들이 뒤를 따를 것임을 예고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렇게 좀 억박지르듯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제압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유난히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서만으로도 앞으로 그가 어떤 행보를 걸어가게 될지를 내다보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이웨이를 고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무오류 어떤 종류의 잘못도 없다고 하는 무오류를 믿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들의 뜻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대단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갇혀있음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에다가 절대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경찰 수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이 얼마나 대국민 제압에 앞장서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던 바대로 대한민국이 그 길로 질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그리고 정론을 늘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